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? 엄마 괜찮아요? 엄마 괜찮아요? 엄마 괜찮아요? 엄마 괜찮아요? 네 고울장 여는 날 저는 모종을 좀 사러 왔습니다 가지랑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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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 개 좀 사야겠어요 가지랑 상추 좀 사야겠어요 오우 씨도 먹었네 상추들이 있네 3개의 천원 이건 호나의 천원 이건 왕가지 이건 옛날가지 어느게 나왔죠? 몇 개 살 때 왔어? 4개 정도만 상해 그럼 이거 5개인데 4개 까면 예 왜 몰래 5일장 오면 뭔가 좀 살기차잖아요 사람들이 바글바글하니까 네 차라리 사잖아요 좋은 거 같아 여기도 뭐 사고 아주 좋네요 아주 좋네요 네 바지 딱 신고 바지 신고 바지 신고 상추 살차야겠는데 가지를 밟아줘 이렇게 밟아주고 밟아줘 이렇게 딱 당당해지세요 밟아주고 밟아줘 밟아줘 fy 음 음 참배 참배 고양이가 운해 아유 엄마 주간부에 또 어디냐 체육관 갔다 와야 될 건데 아파구나 얘는 의사가 많이 가르네 우리 음식에 아유 이거 오징어 젓가락 맞는 거야 엄마 이거 오징어 젓가락 오징어 젓가락 밥 볶아요 맛있어 응 빨리 건강해야 될 건데 엄마하고 ㅎㅎ 모르는 게 아직 안 지켜요 그래 밥 그 때 넘어지지 않았으면 참 좋았을 건데 넘어져서는 아직까지 아프다고 하네 오랜만에 된장국 끓여놨어 맛있다 맛있어 진짜 응?